오케이! 25분간 갑니다. 지금 보고 있는거죠?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거야? Facial Capture 얘기하는거죠? 얼굴은 향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죠? 이 시스템이 말이야. Create 리듬사인데요. 기술적으로 정교한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다운! 테크니컬리 서피스케이티드 레전드죠? 서피스케이티드가 무슨 말이야? 정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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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으로 정교한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앞에 접속사니까 괜찮았죠? 그렇지만 걔네들은 매우 현실적이지만 못했어요. 네! 오케이! 테크니컬리 서피스케이티드 레전드 그렇게 기술적으로 만들어진 정교한 결과물이 현실적이지 못했어. 만들긴 했는데. 26번. 하나의 큰 문제는 was it 였습니다. 뭐뭐 였습니다. That what? 뒷문제 만들어진 거야돼. 기억하니까요. could not 기억하세요. actor 배우의 움직임이 움직임이 지가 포착하는 거에 표현하는 거에요. 그럼 뭐야? big capture did you. 완전한 걸 판단하는 거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완전한 게 3가지가 있어. 주어, 동사, 목적을. 이렇게 했으면 완전하지? 주어, 동사, 목적이 있으면 되네. 그리고 주어, 동사만 있어도 완전한 경우가 있어. 얘가 무슨 동사인데? 자동사. 얘가 자동사면 여기서 끝나지. 그리고 시험에 맨날 잘 나오는 게 누구야? 이거 뭐야 이거? 오케이. 자, 수동태의 문장은 80%가 완전해요. 알았죠? 수동태가 나오면 일단 완전할 가능성이 80%야. 소리야? 여기 웃음. 완전 세 가지 한 거냐? 완전. 완전. 완전한 게 뭐냐? 세 가지. 아, 여기 수동태니까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앞에 답이 that야, what입니다. 그렇죠. that이고요. 이 때에선 쪽쪽쏘의 법률이 있어요. 쪽쪽쏘입니다. 쪽쪽쏘요. 자, 문제가 뭐래요? 눈동작을 잡기가 어렵다는 거네요. The director of the coal express의 감독인 로버트가 썼뉴스 플러스.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And his next anime is titled Beowulf. 이거 봤어? 네. 다 봤어. 이거 안 들려주네요. 이거 또 영화 봤네. 친구를 다 봤어요. 어, 그래? 그래서 봤어? 네. 영화 축하해. 자, 인부터 2007까지 1번이에요. 자, Beowulf라는 영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요. 자, 일리가 읽히는 걸 보면 이 문제는 뭐예요? 배우의 눈 움직임이 포착될 수 없다는 것. 배우의 눈 움직임이 포착될 수 없다는 것. 어, 그렇지요. 쓰세요. 우리 말 쓰니까 배우의 눈 움직임이 포착될 수 없다는 것. 배우의 눈 움직임이 포착될 수 없다는 것이죠. 8번. 보통의 마크 표시물 뿐만 아니라 표시물에 더해서, 더해서. 아, 뭐 뭐 했을까요? 인. 어디션. 추. 감사합니다. 조심해야 된다. 자, 얘랑 이제 끝까지 만드는 게 이거예요. 같은 게 아니야. 윗번은 뭐예요? 뭐가 같은 거예요? 비, 싸이, 지. 여군가. 얘는 비, 싸이, 지. 꼰바라 같은 거예요? 자, 얘는 품사 뭐야? 여기 명사가 오네. 명사. 접속. 어, 그렇지요. 전치사라고 부르는 거야. 얘네 이상해. 콤바가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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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사라고 돼. 접속. 구사야. 밑에 거는 해석이 뭐야? 밑에 거는 해석이 뭐야? 오케이. 나가면 돼. 이렇게 해당 거야. 위에 거는 뭐야? 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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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 왜. 오모. 오모. 그렇지. 정리. 똑같은 거 아니다. 어? 빠졌는데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인어디션만 쓰고 툴을 안 쓰면 틀려. 같은 게 아니야. 자, 보통이 표시물 뿐만 아니라 그거에 더해서요. 그거 이외에도요. 자, 일렉트로드가. 일렉트로드가 뭐예요? 내 렉트로드가. 내 전국에서 찾았다 지금. 전국이죠. 전국. 전국이. 전국이 붙여졌다. 붙여졌다. 월.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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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임이 포착이 쉬워?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움이죠.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점이야. 이거 해결했어요. 누가? 누가? 상품이. 그렇죠. 누가 어디서? 어디서? 뼈오프에서. 뼈오프 못 내리는데. 뼈오프에서. 지금 나오기 시작은. 뼈오프에서. 뼈오프에서. 양으로만 어떻게 해? 그렇게 안 나요. 그렇게 안 나요? 도대체 양으로. 니 수준의 양으로. 아니요. 양으로만 잘 안 나요. 아 잘 안 나요? 배가 옆에서 해결을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두 가지가 나오네. 뭐. 표신물. 아 보세요. 표신물. 이것도 사용하지만 뭐? 전국. 전국을 써야 되죠. 이거 두 가지. 여기 핵심이죠. 써야 되죠. 음 감지하기 위해서. 아 전국이 여기 추가됐구나. 29방어. 연결사. 에서 리조트죠. 숨만 배쳐야 되요. 에서 리조트. 에서 리조트. 에서 리조트. 장갑한. 그래. 나이스. 나이스 우리 캐릭터즈. 아. 배우의 눈이. 심 보였습니다. 모어. 잠시만요. 모어. 어떻게 보였어요? 자연스럽고 혈실적으로 보였다. 심 다음에는 회우삼자. 어. 심 다음에는 회우삼자. 심 다음에는 회우삼자. 그 점에. 네. 빠 spectacular. 네. 그럼 누구 배우자. 네. 그 다음에는 회우삼자. what the do look at the reality. 그 다음에는 제목은 형광감을 해주셔야 되죠. 제목 형광을 해주셔야 되죠. right. performance capture, performance capture. 어.. 퍼브먼스 카프처는 뭐야? 자 퍼포먼스 캡쳐 즉 캡쳐가 첫번째 처음 뭐 나왔어? 오이션 그 다음에 페이셜 세 번째가 퍼포먼스 퍼포먼스는 이 두 개를 합쳤겠지 자 2009년에 1번이죠 제임스 카배론이 제임스 카배론의 대표적인 용어는 뭐예요? 제임스 카배론의 대표적인 영화를 맞추면 500원 제임스 카배론의 대표적인 영화를 맞추면 500원 제임스 카배론의 대표적인 영화를 맞추면 500원 제임스 카배론이 아매타론을 찍었죠? 제임스 카배론에 1번이 시작된다는 주소 제임스 카배론이 아매타론이 찍었죠? 제임스카배론이 아매타론을 찍었죠 멜론 문대요. 근데 그것에 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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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줄 플락 줄거리 줄거리죠. 앞에 it's 앞에 뭐야? 앞에 거니까? 앞에 거야. 앞에 거야. 이거 알죠? 플락 자 이 단어도 따라야 돼? 플락 줄거리라는 뜻이 있고요. 또 또 뭐 있어요? 땅덩어리 있어요. 땅뜨그리 땅뜨그리 두 번째 거 맞히면 200원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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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다 은혜로 들자 은호 은호 손 은혜로 은혜로 어? 그래 아 200원 자 갑니다. 오케이. 어 좀 어색하게 네. 그 것의 줄거리는 아 나비 나비에 집중됐다 동사 센트럴 이죠 센트럴 나비에 옆에 콤마 있죠 콤마 동작이 더 웃겨 나비가 누구야? alien alien s 엘리 엘 ょ 웹예인 원 율 에 달 임넘 달 일이 뭐야? 판도라라고 불리는 콩홀드 물결 앞으로 살아. 판도라는 그런 달에 살고 있는 나비라는 종족이죠? 봤어요? 아바타는 외모는 다 봤지? 봤어요? 그렇지 재미없지? 아 나 진짜 재미없는데 사람들 재미있던데 미친 듯이 재밌어. 바람 얼굴 명량 있는 거랑 봐야지. 뭔가 맞추기를 신기했어요. 그렇지. 안 봤지? 오 영화는 안 좋았나 봐. 그래? 쟤쯤에 흥행 안하는 그런 영화 안 봤지? 저희 회사인가? 막 그런 거. 다양성 영화. 흥행 있는 콩홀드. 나 알았어요. 그 이야기에서 나비와 앤 총알 인간은 팍 2 해야 했습니다. 함께 나타내라. appear together on screen. 1번. on screen. in that scene. 또 1번. 많은 장면에서 스크린 상에 함께 등장을 했어야 했습니다. 여기 남자 주인공. 네. 아바타의 남자 주인공. 맞추면 500원. 됐습니다. 와. 말가운데요.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아니. 진짜 이 글자?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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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미네이터에서 놔. 네 글자. 우리 발음상 네 글자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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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2번. 카메론의 원했습니다. 그 영화를 감독하길 원했습니다. 감독하는 것은? 네. 세트 디렉트 하길 원했죠. 뭐하는 동안에 배우들이 움직이는거죠. 세트를 왔다갔다 하는 동안에. 동안에? 와. 1번이요. 1번. 맥크드가 1번. 저스트 세마트형. 라이크. 라이크부터 또 맥크드가 또 1번이야. 라이크. 라이크는 처럼이 있죠. 라이프 액션 무비가 뭐야? 밑에 있는 실사 촬영 영화에서 처럼. 이게 뭐야 실사 촬영 영화. 그냥 싸우는 영화. 실사. 어. 그렇지. 그냥 일반 영화. 만화 영화 아니고. 그렇지? 같이 찍혔다. 그러니까. 만화 캐릭터랑. 그냥. 영화랑. 같이. 섞여나온거지. 그렇지? 오케이. 왜왜. 소리. 집에 온전 아니에요? 아. 집에 온전 아니에요? 수업 좀 어떤거지. 요거 당국 간다니까? 10시에서 다음은 가세요. 그럼 가. 다음과. 자. 수업 중에도 가면 돼. 아. 아. 이것이. 큰. 어. 도전. 어려움이야. 어려움. 어려움. 챌린지는 어려움이라는 뜻이 많이 나와요. 1번입니다. 1번입니다. 4부터. 시각효과 팀에게 큰 도전을 가져왔다. 비스가 뭐야? 오. 오. 으. 어. 이게 뭐야. 뭔데요? 알람이었다. 아. 알람이야. 아. 알람이야. 그 편이 꽤 나겠니? 부들한테. 시끄러워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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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타로. 위드 모먼스를 가지고. 아바타로 인해서. 위. 우리는. 모션 캡쳐를 뭘로 바꿨어요? 퍼포먼스 캡쳐로 바꿨죠? 바쁘다. 트랜스포드. 그리고 퍼포먼스 캡쳐죠. 그럼 퍼포먼스 캡쳐는 뭘로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뭐 생각해야 돼요? 아 photo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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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페이처 캡처는 무슨 영화야? 포어 아이스크레스 포어 아이스크레스라고? 레올루프가 뭐였죠? 그 다음에 지금 포어 보호 아이스크레스는? 무슨 영화지? 매첨에 나오게 보죠? 오션 캡처는 뭐지? 왜 널 모르는 거 아니죠? 너도 모르는 거 아니죠? 반드시지마 반드시지마 오케이 까지죠 자 35번입니다 액트 배우되는 말이죠 에스 나비 1번 에스 나비로서 역할을 하는 역할하는 퍼포밍이죠 앞에 액터가 살펴 얘네들은 옷을 입었습니다 입었다 입었다 워 모션 캡처 수트를 입었습니다 밴드셈으로 치고 그리고요 그들의 연기가 연기가 촬영됐습니다 실험이다 어디서 워하우스 1번 어디서 워하우스는 뭐야 창고죠 큰 창고에서 찍은거죠 나중에 겹치게 하는거지 네 그리고나서 배우들은 또 스페셜 특별한 장비를 착용했습니다 착용하다 워 그렇죠 근데 그 장비는 얼굴 앞에 작은 카메라를 달고 있는거에요 위치에 오지 위치부터 맥 끝까지 3번 3번 그렇지 어 빨리 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어 오케이 아 아